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번주처럼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본 입문 강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아마 교재가 나왔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하기 힘들고 기본 입문 강좌에서는 오늘은 여러분 아마 출판되어가지고 책이 나왔기 때문에 책은 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대리가 저는 대리가 참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대리가 어려우냐면 여러분 체계를 안 잡았기 때문에 대리가 어렵습니다 대리는 체계를 잡으면 총칙에 있는 의사 표시보다는 훨씬 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체계를 안 잡고 그냥 가벌병 해갖고 대리 삼각형을 가지고 보통 일반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하고 같이 대리를 하면 대리는 어떻게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 교재 몇 페이지냐면 113페이지 대리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대리라는 것은 어떤 걸 대리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법률 행위는 자 계약 저번에 이야기했죠 법률 행위하면 잘 모르겠다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법률 행위는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하냐면 두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본인과 무슨 방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자 근데 본인이 바쁘다던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던가 해서 누구 야 내 대신 너가 좀 해라 해가지고 대신 보내는 걸 이걸 대리인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대리인과 결국 누가 합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 행위는 두 명이 당사자로 하는데 본인과 상대방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 관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만약에 본인 대신에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갑자기 확대되어서 산면적인 법률 관계로 확대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를 이런 법률 행위의 확장 법률 행위의 확장이라고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 관계가 몇 면적인 법률 관계로 발전합니까 산면적인 법률 관계로 발전하는데 이 원칙은 본인과 누가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법률 행위해야 되는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본인 대신에 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과 상대방이 하게 되면은 본인과 이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그러고 대리인과 상대방이 행위하는 것을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이런 대리 효과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법과 대학에서 대리의 산명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자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 자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수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그러고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 행위라고 그러고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대리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리권 대리 행위 대리 효과를 대리의 산명관계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밖에서 다른 사람 대리인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통 본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이 대리인은 본인이 선임에서 상대방한테 가지만 이런 대리인은 독자적인 이론상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시험치면 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답을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걸 가지고 만약에 답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시험에 실패합니다 자 시험은 어떻게 한다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시험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했습니다 저번에도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꼭 어떻게 수업 시간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 쳐야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시험 쳤다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자 그럼 이 대리는 이런 본인 대신에 하지만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자 어쨌든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대리는 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데 자 판단 결정은 누가 한다?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자 근데 이 대리인이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해도 본인은 착오를 가지고 치소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이론상 이 대리는 민법에서 대리는 이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달리 결정해도 본인은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상대방하고 하는데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판단결정은 전부 다 누가 하지마 대리인이 하지마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느냐 하면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가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대리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할 때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는 게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걸 뭐냐면 대리에서 본인 현명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대리에서 본인 무슨 주의? 현명주의다 현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이런 명 이름이 표시되어야 된다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합니다 대리에서 판단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지만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가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하는 게 꼭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걸 대리에서 본인이 현명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하지만 본인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민법, 민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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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그러면 본인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걸 현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명되지 않았을 때는 원칙 법에는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고 원칙은 누구 행위로 보냐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대리인으로서 했지만 본인이 표시가 되지 않았다 하면 법적으로는 누구의 행위로 보냐 누가 책임지냐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런데 예외에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에 그런데 이미 상대방이 이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와서 하는구나 누가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면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원칙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본인을 위한 것이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명백한 경우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한다 그래서 현명되지 않았을 때는 원칙이 누구의 행위로 봅니까? 대리인 자신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본인을 위한 것임이 무슨 백 명백한 경우 그런데 이렇게 명 저 사람은 대리인이고 본인은 따로 있다는 게 무슨 백 명백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은 자기가 법률 행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대신해서 한다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이 무슨 백 명백한 경우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한다 현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럼 명백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시험에서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악의 또는 과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었을 때는 이런 단어가 있나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현명되지 않아도 누구에게 기속합니까? 본인에게 기속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는 다시 합니다 구도 잡습니다 산명관계 기억하고 판단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럼 이런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대리인이고 본인이 누구야 하는 게 반드시 표시되어야 된다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근데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무슨 방에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걸 뭐 본인을 위한 것이면 무슨 명백한 경우는 누구한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하는 거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대리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현명주의 이거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하고 또 구분되어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사자라는 게 있다는 건 사자 사자 여러분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라이온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신 우리가 사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신할 때 사람자 사자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심부름꾼 심부름꾼을 무슨 자? 사자라고 한다 여러분 사자도 사자는 여러분 구조는 똑같습니다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자 원래 본인과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본인 대신에 야 너가 가서 내 대신 좀 하고 와라 하는 거 무슨 자? 사자 했을 때 사자와 상대방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대리나 사자나 구조는 똑같잖아요 어? 산명관계 그죠? 자 근데 이 사자는 어떠냐면 사자도 상대방한테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됐습니까? 자 사자도 상대방한테 가서 똑같습니다 대리처럼 똑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자 근데 사자는 그러면 어떻냐면 여기서 사자하고 대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사자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다 의사결정권이 없고 본인이 시키는 대로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의 의사표시를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하거나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은 이거 사자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잘 나옵니다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본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전달 완성 나오면은 무슨 자다? 사자 그러면 여러분 사자에서는 사자에서는 사자가 판단결정권이 없다 판단결정권이 없다 전달하거나 뭐하는 자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다? 사자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죠? 여기서는 모든 걸 누가 결정하냐면 본인이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고 모든 법적 책임도 누가 지고 본인이 진다는 점에서는 사자와 대리가 똑같습니다 누가 이러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효과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에게 기소한다는 점은 똑같지만 사자는 판단결정권이 없고 대리는 판단결정권이 있다 독자적 결정권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대리와 사자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가 나오면은 아 이거는 뭐다? 사자다 하는 거 사자에서는 모든 하자는 누구를 기준하냐면 본인을 기준하고 왜? 판단결정 누가 하니까 본인 대리에서는 이런 대리행위 하자 나오면은 누구를 기준하냐면 대리인을 기준한다 그렇게 살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 대리로 돌아와서 요 대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습니다 자 능동대리는 대리니 가서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리니 가서 할 때 아까 대리에서는 본인이 표시되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대리니 가서 할 때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야 자 요 본인 현명인데 본인 현명을 누가 하는가? 능동에서는 누가? 대리니 어? 본인을 현명 누가? 대리니 대리니 본인을 표시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본인이 자 능동은 대리니 상대방이 상대방한테 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 그래서 대리니 본인을 현명하고 자 수동에서는 수동에서는 자 요 대리니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아 놓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합니다 수동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겠습니까? 예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국어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 능동 이렇게 대리는 능동과 수동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능동은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하면 능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현명하냐 하면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게 이런 상황 변화에서 여러분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이 대리하면 능동 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본인을 표시하느냐 하면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리에서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X입니다 모든 할 때는 뭐도 넣어야 됩니까? 수동 항상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X 그럴 때도 누구를 넣어야 돼요? 항상 모든 나오면 그때는 누구도 생각해야 된다? 수동 수동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주면서 야 이 받아놓은 대리를 수동 대리라 하잖아요 상대방이 주면서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수동에서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하게 된다 하는 거 그런 국어적인 요소는 여러분이 판단해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무런 말 없이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뭐 O 그러나 모든 항상 대리니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OXX입니다 왜 항상 뭐든 나오면 그때는 뭐든 넣어서 생각한다? 수동도 수동 대리도 넣어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의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본인이 뭐 바쁘다든가 안 가면은 뭐 어 바쁘다든가 안 가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하기 싫다 할 때는 누구를 선임해서 합니까? 대리인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야 너 내 대신 좀 해라 해가지고 대리인 된 사람을 임의대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임의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임의대리는 어떻게 해서 대리인 되냐면 본인이 본인의 무슨 행위? 숙건 행위 자 앞으로 숙건 행위라는 단어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무슨 대리에서만 쓰는 단어다? 임의대리에서만 쓰는 거다? 법정에서는 숙건 행위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법정 대리는 여러분 앞으로 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규정에 자 근데 요 본인이 조금 띨빵합니다 부족합니다 본인이 띨빵하거나 부족한 경우는 법에서 법률에서 요 본인은 본인 대신에 항상 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걸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이렇게 하잖아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굽니까? 원칙? 친권자 부모 어디에? 민법 뒤에 친족 상속법에 친족법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다 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법정 나오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대린된 사람을 법정 대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능동수동에서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능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동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을 표시합니까? 대리인이 근데 뭐든 항상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하면 OXX 왜? 그때는 뭐든 항상 나오면 뭐든 넣어서 생각한다? 수동 제가 이야기하는 요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면 민법이 쉽고 요런 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풀이하거나 모의고사를 치거나 하면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런 것들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요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몸에 배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도 임의법정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대리하면 임의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정 대리는 반드시 법정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의 무슨 행위? 숙건 행위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요 숙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대리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한자도 하나 한번 보는데 그죠?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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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여러분 음 그죠? 수수 수수인데 요거는 줄수 요거는 받을수 그럼 특징이 뭐같아요? 말하여 줍니다 이걸 재방변이라 하잖아요 부수 그죠? 재방변인데 이거는 말하여 줍니다 줄수 받을수 거무수 여러분 교수 그죠? 교수 교수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럼 여기서 숙건 행위는 본인이 주는거죠 요 줄수죠 그 다음에 요 수의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대리하고 또 비슷한게 뭐가 있냐 뭐냐면 위임위임 그죠? 여러분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원래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은게 본인 대신에 어떤 여러분 그죠? 계약계약계약 음격이 요 본인에 해당하는걸 요걸 위임윈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물을 맡기는걸 위임윈이라고 그러고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의민입니다 이때는 무슨 수겠습니까? 받을수입니다 요거 요 단어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물을 맡기는 사람을 뭐 위임윈이라고 그러고 사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수의민이라고 그러다 밖에 나가면 무식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온 위임윈이야 이런 말 하면 안되고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온 위임윈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수의민이다 이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위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의민 맡아서 하는 사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의민이라고 그러고 물건을 맡기는거를 뭐라? 임치인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좀 맡아주세요 맡기는 사람을 뭐? 임치인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사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수의민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을 수치인 여기에 수는 전부 다 받을수겠죠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용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뭐? 임치인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사물을 맡기는 걸 위임윈 사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뭐? 수의민 여러분 아까 있죠? 임대차에서는 소유자 사용하게 하는 사람을 뭐? 임대인 사용하는 사람을 뭐? 임치인 그럼 여기 공통점이 있네 치 치 하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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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수의민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요거 꼭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요거하고 그래서 항상 한자는 말아야 줍니다 말아주는 거 이건 뭐 줄수 요건 받을수고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비사가 붙었다 많다 이거 뭐? 팔매 선비사 떨어져 요거는 무슨 매? 살매 매매 이렇습니다 팔고 사는 거 항상 많다 그럼 음이 똑같은 경우는 앞에 많다 말아야 주고 적으면은 뭐 받는 거다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숙건행위인데 그죠? 그럼 임의대리에서는 임의대에서는 본인의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숙건행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숙건행위 요 숙건행위의 성질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근데 올해도 올해도 안 나왔고 작년에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건 다른 시험에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요 숙건행위는 첫째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하는 거 두번째 분류식행위다 요거서 하렵니다 요거 분류식행위다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된다 OXX 심지어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서류 근거 이런 걸 줘야 되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무슨 요식행위다? 분류식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된다 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표시되면 됩니다 분류식행위고 세번째 비출현행위다 요것도 가끔씩 잘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음에 요 총칙할 때 할텐데 그죠? 요런 출현행위와 비출현행위 있는데 요 출현행위는 여러분 도하기 빼 재산의 정감이 재산의 정감이 있는 걸 이걸 출현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매는 출현이죠 매도인은 매도인은 마이너스 재산 감소 매소인은 뭐 플러스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정여 잘됩니다 정여는 정여자는 뭐 주는 사람은 뭐 마이너스 수정자는 자 요때 수도 받을 수입니다 됐습니까? 주는 사람을 뭐 정여 받는 사람을 뭐 수정자는 수정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받는 사람은 수정자는 뭐 플러스 주는 사람은 정여자 요즘 그죠? 밖에서 막 상속세 뭐 어? 그냥 자식에게 주는 걸 정여라 하잖아요 그죠? 정여자는 마이너스 수정자는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매매 정여 전부 다 출현행위입니다 자 매매는 유상 무상 하면 유상이고 정여는 무상이지만 매매는 무슨 상? 유상? 정여는 뭐? 무상이지만 똑같이 출현행위입니다 왜? 어? 재산의 정감이 나타난 거 그럼 재산의 정감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뭐 플러스만 있거나 마이너스만 있거나 어? 정가만 있고 정가만 있고 감소가 없다 이것도 비출현입니다 감소만 있고 정가가 없다 이것도 비출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한쪽만 나타나는 거 비출현 그럼 아예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 전혀 없는 것도 비출현 그래서 요 수건행위는 그냥 재산의 정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대리인 좀 해라 하는 분형 대리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 재산의 정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출현이다? 비출현이다 하는 거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근데 요 조심해야 되죠 매매는 유상 정의는 뭐 무상이지만 둘 다 뭐다 출현행이다 요 비출현 재산의 정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번째 보조행이다 다섯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뭐다? 무인행이다 요쪽 어려운데 그죠 여러분 요 한자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요 큰 입구에 대가 들어있는 거 이거 원인행이다 원인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인행이다 대부분 법률관계는 원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걸 유인행이다 근데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를 뭐다? 무인행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런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요거죠 요런 건 꼭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무인행이다 자 요 원인된 법률관계 대표적으로 이 대리라는 것은 위임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위임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위임계약을 통해서 대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근데 이 위임계약이 무효치소됐다고요 무효치소됐을 때 지금까지 그러면 만약에 무효치소됐다고 없었던 거로 되는데 위임계약이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리행위도 없었던 거로 돼야 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다수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5번은 조금 여러분 뭐 어렵지만 하나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 대리에는 그래서 능동과 수동 그 다음에 뭐 임의와 법정에 특히 임의에서는 이 숙건행위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되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저 챙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이제 대리의 산명관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